우리 멤버들 앞에서 하는 게 더 떨리고 아아! 지금 또 못 떨린 거야! 친구야! 나 더 잘 못했는데! 빠바바바바밤! 현장에서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박민지입니다. 독사로 또 컴백을 하잖아요. 그래서 독사의 한 소절을 그걸 그러면 성악 스타일을 어떤가요? 아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헤이 포에스! 잘 봤습니다. 끝이에요? 네! 제발 가세요, 제발! 그날까지 가세요, 제발! 우리 멤버들 앞에서 하는 게 더 떨리고 아아! 저게 더 못 떨린 거야! 친구야! 나 더 잘 못했는데! 현장에서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박민지입니다. 독사로 또 컴백을 하잖아요. 그래서 독사의 한 소절을 그걸 그러면 성악 스타일을 어떤가요? 아, 좋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헤이 포에스! 잘 봤습니다. 끝이에요? 네! 제발 가세요, 제발! 그냥 가세요, 제발!